배우 소주연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. 다시 한번 큐티하게 또 인사 한번 해주시겠습니까? 안녕하세요. 배우 소주연입니다. 2303번님이 주연씨의 아버님 백수시죠? 주연씨 같은 딸 두고는 매일 출근을 못하셨을 것 같아요. 너무 소중해. 귀여워. 문자들도 또 귀엽죠. 우리 찰가루 분들이. 지금 여러분 고릴라 접속하시면 보는 라디오로 보실 수가 있고요. 유튜브에서 철파엠 계정 검색하시고 채널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만나실 수도 있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저 이제 앞서 내드렸던 검색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. 초록색 검색창에 소주연 세 글자를 치면요. 인물 정보고 간단한 프로필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키가 눈에 띄죠. 아담하고 러블리한 소주연씨의 키는 몇 센티미터일까요? 정답은 주연씨가 발표해 주실 겁니다. 157입니다. 157센티미터가 정답이었습니다. 우리 정다희씨 문자 한번 보시겠습니까? 뭐라고 했죠? 157센티요? 언니 저랑 키가 같네요. 저는 키 물어보면 170 안 돼요 라고 대답해요. 저도 때때로 이렇게 해요. 170 조금 안 된다고. 장도연씨보다 키 작아요. 이렇게 하면 쓸 수 있겠네요. 8349번님은? 157센티 주연씨 어머 웃음소리가 꼭 전도연 선배님 같아요. 여튼 아침 출근길에 상큼하네요.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? 처음 들어보는데 너무너무 좋네요 기분이. 그렇죠. 전도연 선배님은 성태야. 이쪽이고. 스타카토인데 우리 소주연씨는 스타카토는 아니고 그냥 공식이 없죠죠? 막 웃겨서 웃었어요. 그러니까요. 우리 선물 받으실 분들은 선곡표 확인해주시고 아담한 키가 소주연씨의 매력을 훨씬 돋보이게 해주는 것 같은데요. 사실 어렸을 때 엄청나게 좌절한 일이 있었다고 하던데요. 있었어요? 뭐예요 그게? 그게 제가 8살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이 꿈이 뭐냐 그래서 미스코리아가 될 거예요 했는데 미스코리아는 키 작으면 못해 그걸 듣고 접었어요. 바로 접었어요? 초등학교 때? 충격을 받고 그때는 접었어요. 진짜로요? 네. 아니 근데 초등학교 때 모르잖아요. 키가 더 클 수도 있잖아요. 근데 그때는 그게 전부잖아요. 그 세상이 전부잖아요. 선생님의 말이고 엄마의 말이고 막. 그렇죠. 그러면 초등학교 소주연이 처음 경험한 나름 절망이었겠네요. 그렇죠. 키 때문에 안 돼. 네. 그래서 그건 포기하고? 네. 그러면 난 그런 배우가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? 아니요. 저는 이제 학창시절 때 꿈도 미래도 가치관도 없이 그냥 살면 사는구나 이러면서 살아왔었어요. 그럼 배우가 된 게 꿈이 아니었고 그러면 취미삼아 SNS에 올린 사진을 보고 에이전시에서 연락이 왔다는데 그것도 그냥 올린 거였어요? 네네. 그냥 사진 찍히는 걸 좋아해가지고. 사진 찍히는 게 좋았는데 거기서 사실 끼가 좀 있긴 있네요. 그랬나 봐요. 그러면 이제 모델로 시작한 거예요? 네네. 맞아요. 그게 어떤 사진이었어요? 그게 그냥 제 일상 사진이었는데 그거를 저희 회사가 보시고 이렇게 연락을 주셔서. 그렇게 해서 2017년에 시작을 하게 됐고요. 여러분 이제 데뷔 4년 차인데 데뷔가 CF잖아요. 이게 가그렉 CF였죠. 박보영 씨 함께 찍었던 건데 아마 기억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거 찍은 후에 아마 많이들 알아봤을 거예요. 가그렉을 입에 이렇게 물고 대사를 하죠? 네. 그 기억 한 번 되살려서 한 번 해보실 수 있겠어요? 여러분 진짜 보로나도 보셔야 돼요. 저는 하라고 싶었는데 안 하는 거예요. 근데 이게 무슨 말이었어요? 이건 박보영 선배님이 먼저 내 건 투명한데 너 건 색이 있네? 그래서 내 건 색이 있네?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. 다시 해보세요. 그렇게 하라고 하면 내가 medicine을 brown'm. 그렇게 해드니까 내 건 하라고 하라고 하는 거 같은데요? 내건 하라고 하는 거 같네요? Blake 1 you